이 네 종류 외에도 많은 미생물들이 유용미생물로 활약하고 있답니다. 쌀뜨물과 설탕, EM원액이 있으면 집에서도 EM발효액을 만들 수 있어요. 쌀뜨물에 설탕을 넣고 여기에 EM원액을 약간 넣어주면 대양액 속 미생물이 설탕을 먹고 열심히 쌀뜨물을 발효시킬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간의 발효가 끝나면 EM발효액 완성! 이렇게 만든 EM발효액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냉장고를 닦을 때 EM발효액을 이용하면 냄새도 없앨 수 있고 설거지할 때도 세제 대신 사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이번에 이 유용미생물들을 이용해서 하천을 정화하는데 대우대원도 한번 참가해서 하천을 정화해보는 건 어때요? 하천을 정화한다고요? 네, 좋아요. 진짜 가볼게요. 대우대원이 찾아온 곳은 관악구에 위치한 도림천. 이곳에 EM으로 하천을 정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 있지? 와... 어? 저거 뭐 하는 거지? 네,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지금 뭘 던지고 있는 거지? 방금 뭐 던진 거야? 이거 이거. 어? 이게 뭔데? 도림천 깨끗하게 해주는 미생물이에요. 이게? 어. 이건 흙으로 만든 공? 아까 사람들이 던진 것이 이 흑공인가봐요. 이 흑궁 어디에 미생물이 있어서 하천을 깨끗하게 해주는 걸까요?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물을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황토가 물의 자정 능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 흰 곰팡이가 들어있는 이러한 미생물들이 물속에 있는 더러운 균들을 중화시키면서 하천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대우대원도 함께 하천에 던질 흑궁을 만들어볼까요? 먼저 황토에 이엔 배양엠과 가료를 도울 효소를 넣고 물도 약간 뿌려줬어요 그 다음 황토를 조물조물 뭉쳐 주먹만한 덩어리로 만드는 대우대원 흑궁을 직접 만들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이런 조그마한 걸로 물을 정화시킨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하지만 조그마한 미생물들이 그만큼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물 안에 들어가서 물의 자정 능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수지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흑궁은 서늘한 곳에서 일주일간 숙정시켜야 한대요 일주일간 미생물이 무럭무럭 자라 흑궁의 표면이 튀고 푸른 곰팡으로 덮이면 흑궁이 완성된 거예요 자 이제 다 함께 흑궁을 하천에 던져볼까요? 여러분 이제 흑궁을 던질 건데요 어디다 던지면 좋을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흑궁은 여러분들이 물이 천천히 흐르는 곳에 던져줘야지 흑궁이 천천히 물살의 흐름에 따라서 풀리면서 천천히 녹아질 수 있죠 그러면 흑궁이 오래 남아있을수록 물을 오래 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물아 깨끗해져라 힘차게 흑궁을 던지는 친구들 흑궁이 물속에서 녹으면 녹을수록 물빛도 맑아지겠죠 친구들은 앞으로 하천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저기 우리가 던져던 흑궁까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오면 발을 담글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리들도 많이 있고 물고기도 많이 있을 것 같아 악취를 막고 물을 맑게 하는 EM 꾸러기 친구들도 EM을 이용해서 나쁜 냄새도 없애고 주변의 하천을 깨끗하게 가꿔보는 건 어떨까요? 꾸러기 친구들! 오늘은 미생물로 악취를 제거하고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우리 꾸러기 친구들도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꾸러기 탐구 생활! 하천에 흐르는 EM의 정체는 바로 자연과 사람에게 이로운 역할을 하는 유용한 미생물이다